여러분 여기가 거락마을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시고 이렇게 팔각정 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냇가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거락마을 냇가입니다. 냇가 주위에 큰 러티나무들이 몇백이 된 것들이 냇가를 따라서 길게 몇백미터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평일인데도 뭐 사람들이 놀러를 와있고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도 상당히 깨끗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또 평상도 운영하는 모양입니다. 아마 유료인 것 같은데 조금 이따 한번 내려가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정말 깨끗합니다. 여기 팔각정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데크로 되어있어서 나무 그늘도 상당히 시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떠더라도 여기 데크에 와가지고 시원하게 애들 물놀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수심이 뭐 한 얇네요. 뭐 한 30cm 깊어봐야 뭐 그 정도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네. 냇가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반려동물은 출입금지입니다. 출입금지. 강아지를 데리고 오시면은 안됩니다. 주차장도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좀 넓은데 아마 주말이 되면은 꽉 차서 길에다가 막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평상이 3만원이랍니다. 평상 하나 빌리는데 3만원이면 좀 비싸죠.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나무 그늘 밑으로 평상이 쭉 엄청나게 많이 놓아져 있습니다. 놓아져 있습니다. 이 그늘 밑에. 억을 거 같은 거 뭐 싸가지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와보면은 지금 바로 냇가가 있습니다. 냇가가 있는데 이번주에 비가 월요일날 제법 왔는데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평상이 엄청 많네요. 예. 여기 거랑마을은 나무가 오래되서 그늘이 상당히 넓은게 장점입니다. 애들 데리고 오면 수심이 얕아가지고 크게 걱정하실 것도 없고 아까 보니까 동네 어르신이 수상 안전요원 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평상 이거 대여료 받는 분도 계십니다. 평상이 엄청나게 많죠. 역시 피속이 좋은 장소입니다. 어린애들이나 어린이들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은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고 여기 주소가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전면 거락마을입니다. 거락마을. 거락숲이라고도 하고 거락마을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돌다리도 이렇게 놓여져 있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우 물이 차갑습니다. 제가 들어왔는데 물이 상당히 맑아요. 아주 맑습니다. 아주 맑고 저 위에 사람들이 지금 놀고 있는데 물이 정말 깨끗합니다. 요 위에 뭐 특별히 조그만 산골 마을 있고 계곡이 상당히 깊거든요. 그리고 여기 물도 상당히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그리고 수심은 한 30cm 30cm 정도니까 뭐 꼬맹이들이나 어린이들 놀기에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아주 여기 마산에서 유명한 거락숲입니다. 거락숲 물도 많고 좋네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바닥이 깨끗하게 동네에서 여기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이걸 사업한 것 같습니다. 평상도 이렇게 놔 놓고 예전에 이런거 없었거든요. 예 있고 저기 화장실도 있습니다. 화장실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예 나무거늘 참 좋죠. 예 주차장 예 화장실 다 준비되어 있고 예 평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여료 3만원입니다. 저는 뭐 이거 광고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기 그냥 발 담그러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름 휴가지로 여기 거락마을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 관리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텐트는 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을 어르신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랍니다. 한 5시에 마치는 모양이네요. 예 지금 쭉 이 내까뚝길 따라서 한 저 밑에까지 한 4,500m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운동 삼아 이렇게 산책하셔도 그늘에서 예 운동하기도 좋습니다. 아 네 갑자기 지금 소나기가 오는데 예 여기 텐트는 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다 나가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놀 수가 없는 장소니까 이것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가 화장실인데 깨끗하게 지어져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깨끗한지 아마 마을분들이 관리를 잘하시니까 깨끗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깨끗하네요. 예 청소도 잘 되어있고 네 화장실 깨끗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나기가 막 오고 있네요. 그래서 여름 휴가지로 애들 데리고 당일치기로 간단하게 물놀이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오늘 거락마을 물놀이장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